자 여러분들 한미반도체가 새로운 모멘텀이 또 하나 생겼죠? 자 어떤거죠? AI AI 모멘텀이 생기던가 차트가 바로 말을 해주죠 자 여러분들 이제 하도 AI 관련주를 하다보니까 머신러닝이 대충 뭐인지 아실거고 GPU도 들어보셨을거에요 그 다음에 HBM도 들어보실 분도 있으실겁니다 아무튼 이 한미반도체가 제가 분명히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반기는 좀 저조할 수가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슈팅 제대로 나올거라고 근데 역시 하반기 시작 직전부터 바로 이렇게 가죠 자 우선 한미반도체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한 3만 중반대 3만 5천까지 갈 수 밖에 없어요 자 우선 반도체 이 다이를 서로 붙여주는 장비가 있거든요 이게 인공지능 연산에서 필수적인 고성능 GPU 여기에 본딩 장비로 제조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는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보니까 가장 머신러닝 연산에 사용이 많이 되는 엔비디아 쪽에 이 제품들 이게 한미반도체의 HBM3 이게 지금 그대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수주 금액이 있잖아요 계속 늘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지금 이게 너무 생산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빨리 한미반도체 좀 더 만들어 달라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알아서 가죠 지금 보시면요 지금은 자 보세요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지금 이렇게 많은 양의 금액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외국인들 팔고 있죠 기간도 이제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아니 수익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차트만 딱 봐도 알잖아요 22,000원까지는 눌림목 줄 수 밖에 없는 차트입니다 혹은 23,000, 4,000원까지 좀 내려와야 돼요 보세요 물량 소화를 해야 기간도 들어가고 외국인도 들어가고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지금 이런 수급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다들 주식을 하실 때 좀 관가하게 하신 게 있는데 공부하시고 찾아보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어떠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주식을 파악하는지는 개인 역량 차이인데 이거를 배울 곳이 없다는 게 저는 좀 답답할 뿐이에요 제가 저는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수급표도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 수급표를 우리가 제가 해석을 해드리잖아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오르고 있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왜 기간과 외국인이 팔까? 물음표를 떠올려 보세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차트 안 봐도 나오잖아요 눌림목 좋아하대요 차트 얼마나 예뻐요 지금 이거 그리고 항상 차트에는요 등락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일자로 쭉쭉쭉 가는 경우는요 작전주 말고는 없어요 거의 그 작전주 말고 작전주도 이렇게 잘 안 되죠 이런 한미반도체같이 조단이 2조 5천억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이런 차트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로직다이와 메모리다이를 좀 수직으로 적중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고정이라고 있어요 이 본딩 공정 이게 계속 쓰이는데 지금 TSMC 대만의 TSMC 다들 아시죠? 이쪽이 지금 이 본딩 기술을 라이젠 7 모델에 적용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는 이제 자 아시죠? 이제 지포스 아무튼 이제 이 GPU가 한미반도체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둔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2년까지는 한미반도체 매출이 3280억 정도 됐거든요 영업이익이 1120억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지금 상태 작년걸로 치면은 밸류가 괜찮아요 딱 자기 밸류에 맞는 주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매출이 생각보다 적죠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그래도 오른 이유가 이게 오피임이라고 다들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데 영업이익률이에요 매출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냐 이거를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가 34%가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뜻하냐 영업이익률 높으면요 무조건 주가는요 엄청 고폭가 돼요 자동으로 밸류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상반기가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매출액이 1900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430억 상당히 저조하죠 그런데 이제 내년 걸 보니까 영업 매출이 4700억까지 올라갑니다 영업이익이 1730억 영업이익률 36% 36%라는 수치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손꼽혀요 진짜 열 손가락에 꼽히는 영업이익률이에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다 그럼 25년은 어떻게 되냐 매출액이 7차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이 3천억 이상 3천억 이상 OPM이 40%가 넘어가요 한미반도체는 알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러고 나중에 영업이익 많이 뽑히니까 주주 환원정책 배당 딱 뜨죠 배당 뜨는 순간 상한가 바로 또 쳐요 아니 에코프로도 수십조, 십조가 넘는 조목도 상한가 치는 한국에 한미반도체 상한가 안 칠까요? 칩니다 이 AI에 대한 수요가 지금 엄청나요 다들 지금 꺼져서 그렇지 잠시 테마가 사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정확한 타점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수익치를 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팔고 다시 세력들이 사는 자리에서 세력들이 사는 자리 사야 되는데 이걸 다들 아직 이 개념이 안 잡혀있다 보니까 힘들어요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거를 좀 전 잡아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한미반도체를 매수 한번 해보면 어떨까 같이 매매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미반도체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아침 9시 장 시작하면요 같이 매매를 해요 저와 함께 4989를 그리고 3시 30분까지 하루 장중에 계속 그리고 장중에 괜찮은 종목 나오면 함께 다른 종목도 매수매도 해보고 정말로 수익은 어떻게 버는지 주식으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방법 이런 거 다 제가 노하우를 전수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간단해요 한미 이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이 초대링크를 카톡방 초대링크를 문자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장중에 저와 함께 매매를 같이 진행하고 수익도 제대로 벌어보시고 이런 주식을 어떻게 한지 방법을 배우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좀 직장 다니고 사업하시고 뭐 바쁘니까 카톡방 못 본 경우 많죠 그래서 이제 카톡방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한미반도체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자료집입니다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그리고 추가 매수는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제가 정확히 지점을 잡아놨습니다 자 비중은 얼마나 들고 가야 되냐 어떻게 하면은 수익은 극대화시키고 리스크는 줄일 수 있는 방법 다 적어놨고 가장 중요한 자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은 세력들이 매도하는 자리거든요 이게 뭘 뜻하냐 주가의 급락을 의미해요 이때는 여러분들 이 물량을 절대로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아시죠 이거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이거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보시면 되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이 자료집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한미라고 아까 두 글자 적어 주신 분들은 이제 카톡방 링크 보내드릴 거고 한미반도체 풀레임 다섯 글자 다 적어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이 자료집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셔서 정확히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많이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정말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영상 항상 봐주시면 제가 수익 창출 돼 있으니까 자동으로 영상 수익 들어옵니다 저는 그걸로 좋게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제가 여러분께 주식을 하면서 정말로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 안 마 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티비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요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백만원 이 백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백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은 아는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제가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